우리 아빠가 머리 이렇게 말렸네 난 다들 이렇게 말렸네 출발 30분 전에 우리 4명 모두가 샤워가 완료가 되다니 절대 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번 써보자 스타이다이빙 해야 돼 고전초기 방법이라고 자 준비 됐죠? 하나 둘 셋 생화네 응 이거 생화야 스타이다이빙 휴대하니 전화가 되었다니? 다 들린다 상체부터 아니 어떻게든 어 잘 못든 어 이대로 이대로 돌리는데 이대로 돌리는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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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라워 청춘 치매들이 보내주셨는데 진짜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약간 조화 같기도 하는데 오우 생활 약간 진짜 냄새 좋아 감옥은 또 처음 들어와 보네 그니까 왜 여기 왔어 스틸 더 브레드 오우 장발장 아 아 얘랑 사귀는게 제일 좋겠다 저는 민호 민호 왜 왜냐면은 민호랑 그러니까 제가 여자였으면 그냥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왜이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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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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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펴지면 어떡하지? 안 펴지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지?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안 죽나? 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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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바다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떨어질 생각만 해 아일린 더 더 더 더 더 낮아 아일린 저 저기 저 파도와 함께 들어와 나에게 내 품에 올린 더 더 더 다가와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나에게 저 저기 저 태양과 함께 BPM이잖아 아... 비율이야 너랑 BPM 아닌데? 완전 노멀인데 노멀 내가 자 아일린 하하하하하 아 klar 저쪽이 저야 자수 아래 시원한 샴페인 우리 건백을 위하여 오 멋있네요 양상춘 때 되게 뭔가 가볍네 그렇게 두고 가야지 저희 지금 젊음과 이런 청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 눈물을 감정 연기하지 마세요 공유를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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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그거 했거든요 했는데 정수기물로다가 해가지고 코가 아파요 지금 정수기물로 코 정수기물하고 약이 있어 공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YG의 차장인데 cred 뿌드라구 막 코가 막혀버리더라구 아 그만해 내놔 이것도 사나워 지금 밥 먹는 밥 TV 보고 있어 형 우리 엄마가 밥 할 동안 한 잔 하고 있을까요? 컵 가져올게 내가 안쪽으로 세팅해 형은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알지? 상준 선배가 누구야? 상준 선배의 곰돌이 상준인데 상준이 아 상준이야 뒤지게 두들고 왔는데 왜 상준이야 그냥 상준이 지금 무릎 나갔어 상준 선배 버터를 한 숟갈 여기 딱 올려 하이퍼 앉아있어 앉아있어 형 이러고 하긴 너 언제 저거야 이게 상준 나 나이 많아 상준 요새들 이런거 안 좋아해 그럼 뭐야? 저거 오자 저거 있어 이게 이게 뭐야 미운 오리채기 오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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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조다 백조 어허 어딨어? 여기 여기 우리 하나 둘 셋 하자 자 다 잡았지? 응 하나 둘 셋 에잇 와아아아아아아아 هو하하하 우하하하 우아 우하 우하 roz 렛츠ird ا 워사 예 요즘 하는 곳 곳씩 늘 태기신 무대 뒤에서 기도 후회하는 건 비니 염화이로 바람에 된 소리 넓수도 되는 놈이 집어 쉬운 이름 던져던 다 마 볼러 이즈 이즈 우하 3X도 있네 식스엑스도 있어! 인어 입히면 되겠는데? 얘도 이런 거 좋아하니까 크게 입는 거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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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Jordan 오케이 파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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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이거 먼저 빼는 사람 어디 어디 탈퇴는 아니야 파일치 소스가 완성이 됐는데 파일치 먹지 못해 먹지 못해 먹지 못해 먹지 못해 아 퀵퀵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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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퀵퀵퀵퀵 아 사람 팔짜부터 확인한거야? 안녕하세요 와 성린아 나 팔짜부터 확인하더라 가구리야 목을 배 만지 싶은거 돼? 우리가 이 수치를 볼 수가 있어야지 발이 안 걸려나 걸린거에요 퀵퀵 퀵퀵퀵 자 드디어 너무 너무 와 이거 벌칙이 아니라 자기 혼자 아무것도 안해지고 스워쓰는 느낌이야 우리 다 배틀그라운드 같아 가자 이제 아마 일자로 모르는 친구야 아이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아 아 아 진짜 이 정도라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먹어볼게요